진해 우체육은 1912년도에 개구를 해서 백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어진 진해 우체육은 사적 291호로 문화재료 특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군항제는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코스로서 꼭 다녀가야 될 코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선배들이 보여준 저력을 발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은 우표를 가지고 편지 쓰는 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57회 진해 군항제를 맞이해가지고 진해 우체육 문화재청사에서 편지 쓰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암만기님께서 우표 전시를 했고요. 진해 우체육 직원들이 남한의 우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회에서 맞춤형 엽서를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많은 사람한테 엽서를 나눠줘가지고 행사가 성황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린 우체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인천에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다음 또 이렇게 늦게 받으면 기분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마음이 그때 가서 얼마나 쓸래일까 그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데 지금 표현하기는 비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